드롭을 하게 되면 가까운 구제 지점을 먼저 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서 드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잇지샷이기 때문에 충분히 스핀을 걸 수 있는 상황이에요 클럽 페이스가 잔디 아래로 조금 파고들면서 클럽 페이스 윗면에 공이 맞은 오지연 선수 도피 뛰었는데 캐리가 너무 짧았어요 오지연 선수는 프린지에서의 팝헛인데요 보디 기회가 좀 아쉬웠고요 오지연 선수는 오지연 선수는 감사합니다.